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신년 집회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10분 영상을 못해드렸어요. 오늘 바쁜 중이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열린 체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확실하게 이런 영역에 나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참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터치해 드릴까 해요. 계속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열린 체질이 관리가 소홀히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열린 체질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과 함께 평소에 자기 관리를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만나 사람 만나야죠. 장소에도 가야죠.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 가지 모임과 관계상에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고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떤 장소에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장소가 좀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믿음의 장소, 기도원, 교회, 그래도 믿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린 상태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오래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세월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 체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오래 가다 보니까 자라면서 이제 어떤 부르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다 이렇게 됐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쌓이고 또 부정적인 에너지는 불응적인 에너지를 끌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부정적 에너지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죠. 감정선을 건드리고 우리는 어떤 신경에 의해서 모든 것을 느끼고 알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깊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장악되기 시작하면 감정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 좋았다, 금방 또 풀어줬다, 이렇게 기복이 심해지죠. 감정 기복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되고요. 혹시나 그런 상태에 놓여 계시다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든지 산성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속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오래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해도 애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도 그냥 졸아요. 안없이 졸죠. 무슨 뭐 피곤하죠. 몸이 천근 만고 무겁고 졸고 눈이 눈꺼풀이 내려와서 변딜 수는 없죠. 이런 상태로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늘어지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왜 졸을까요? 그런 것들은 예배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아우라가 그를 덮을 때 그게 이제 파장이 딱 눌리기 때문에 막 쏟아져 내리죠. 그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졸면 다 이상하게 보잖아요. 뭐 이상하게 보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 시간에 졸아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붐에 의해서 눌리면서 그것이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잠시 누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눌려버리죠. 눌려서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귀신 들어서 무조건 불신앙이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불신앙적이면서 그런 아우라는 하나님의 임재옵에 오면 꾸부러지게 돼 있어요. 눌리게 돼 있어요.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어느 날에는 또 날아갈 듯이 또 이런 몸이 날아갈 듯이 또 가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분을 보니까 그 음식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요. 꾸준히 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붐 안에 숨만이 가야 돼요. 늘 이런 경우에 보면 어떤 불량을 채운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의 불량도 말씀을 드릴 건데 불량까지로 본다면 굉장히 노력을 애써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악한 영이 들어와 자리를 자리할 수는 없도록은 해야 하죠. 어떤 분은 그런 상태가 한 3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되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아예 2년 동안 장악한 적이 있어요. 2년 동안 장악해서 그거 빼내느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제 2년 만에 그 귀신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어둠은 어둠을 끌어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발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둠들이 끌어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죠. 귀신 들려보세요. 이거 뭐 거의 뭐 일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일상적인 주부면 주부 남편이면 남편 아이면 아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주부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나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나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요. 그래서 열린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무작위로 막 사찬이 공격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어떤 나를 늘 이렇게 관리해주고 고듬어주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임재 안에서 늘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말씀에 악한 자가 손도 못 된다고 했으니 적어도 귀신이 쳐들어오는 일은 없도록 귀신하게 장악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의 그런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어떤 아이는 청년인데 18살 때부터 좀 애가 그랬는데 나중에는 30살이 넘도록 아예 귀신이 들어와버렸어요. 들어와버리고 몸을 만져보니까 몸이 다 그냥 거의 진짜 이건 뭐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무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 다쳐도 다친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 아이가 안 그랬대요. 너무나 명석하고 너무나 이렇게 밝은 아이였는데 어느샌가 그렇게 그냥 낫겠지 낫겠지 되겠지 교회 가니까 기도하니까 이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장악돼 버렸어요. 기도도 기도 나름 예배도 예배나름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나름이에요. 우리가 각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의 내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건강한가 나는 지금 주 앞에서 하는 임자 안에 성령 충만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드릴 말씀들을 또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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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